자 오늘은 사관경시 웃음용 단어 1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볼까? 이거 봐주세요. 경찰 2009년 49번 지문 경찰 2015년 13번 지문 자 이쪽으로 갈까요? 경찰 2013년 8번 지문 옆으로 갈까요? 경찰 2015년 8번 지문 옆으로 갈까요? 경찰 2017년 38번 지문 됐지? 자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수능 정답이랑 같이 해줄거야. 수능은 요정도 수준에서 끝나는데 경찰 사과는 넘어갔다. 뭐 이렇게 자 갑니다. 일단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봐라. solve 그 다음에 reserve 그 다음에 deserve 여기까지가 수능 영단어 수준이죠. 사실은. 맞니? 음 좋아했어. 옆으로 갑니다. 그럼 solve라는 영어다. 너무 쉽죠. 얘가 해결하다야. 해결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외우느냐? 얘네들을 우리 di가 불린 건 알아야 돼. 이온하다를 영어로 뭐야? divorce. 나누다를 영어로 뭐야? divide.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divide. 그럼 이제 보시면 얘는 영어로 뭐냐면 이렇게 외워. 해 결하다. 이렇다. 그럼 얘는 해결하다의 뜻도 있고 결심하다의 뜻이 있어. 해결하다, 결심하다. 근데 떨어져서 해결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얘도 해결하다의 뜻이 있어. 해결하다. 근데 얘는 뭐냐면 용해하다라는 뜻이야. 용해하다. 그 다음에 잘못된 어떤 조직을 뭐가 돼? 해산시키다. 해산하다, 해산시키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얘는 용서하다. 용자나 해자가 다 들어가 있지. 아, 이 단어들은 다 용자나 해자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일단 좋아. 용자나 해자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먼저 머릿속에. 용자나 해자가 들어간다. 머릿속에 먼저.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용서하다 또는 뭐야? 시이다. 무죄라고 하다. 용서하다, 무죄라고 하다. 자, 이제 외우는 방법 들어갑니다. 일단은 solve가 해결하다. 이해 되죠? 됐어. 그 다음에 reserve의 뜻은 뭐냐면 해결하다. 해결하다, 결심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잘 봐요. 얘는 영어로 분리시키는 거야. 자, 피디님 하나 물어볼게요. 미남계, 민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전쟁에서 우리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있잖아. 그쵸? 미남계 있고 미녀계가 있잖아. 그쵸?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남자와 해결합니다. 제가 저 여자를 녹여버리겠어요. 뜻이 뭐가 돼? 시이다. 용해하다. 내가 처남자를 녹여버리겠어요. 뜻이 뭐가 돼? 시이다. 용해하다.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리. 용해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거야.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들어갑니다. solve가 영어로 뭐가 돼? 해결하다. reserve는 뭐야? 해결하다, 해결하다, 결심하다. resolve는 뭐라고? di가 분리. 분리시키는 거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야. 녹여버리는 방법이 분리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남자, 미남계. 내가 저 여자를 녹여버리겠습니다. 뜻이 뭡니까? 시작. 용해하다. 내가 처남자를 녹여버리겠어요. 뜻이 뭐가 돼? 시작. 용해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단어를 잠깐 더 정리를 하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얘가 해결하는 거죠.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PD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죠? 제가 하나 때렸어. 그럼 나도 어떻게? 제한테 때려야 되겠죠? 야, 나 결심했어. 야, 몽둥이 갖고 와. 아, 해결하다. 결심하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냐면 PD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 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그거죠. 왼쪽 밤을 맞으면 오른쪽 밤을 내밀라. 알고 있죠? 그런 얘기 들어봤지? 자, 기독교인들 특징입니다. 자, 봐봐요. 어, 뭐, 어, 뭐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저들은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하는 게 있어. 해결하는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기로 그냥. 야, 나 결심했어. 야, 몽둥이 갖고 와.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식도 있지만 뭐예요? 시작. 용서의 방법도 있었어. 어, 용서하다. 용서하다. 그럼 두 개를 헷갈린단 말이야. 자, 봅시다. 콩글리시아. 애를 봐서. 애를 봐서. 애를 봐서. 애를 봐서. 용서하자. 다시 한 번. 야, 애를 봐서. 용서하자. 그렇잖아. 애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가 있습니다. 집에 애가 있어요. 아, 애를 봐서 뭐한다? 시작. 용서하다. 이렇게 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resolve의 뜻은 뭐라고? di, 분리. 내가 저 남자를 녹여버리겠어요. 뜻이 뭐가 돼? 용해하다. 내가 저 여자를 녹여버리겠습니다. 뜻이 뭐야? 용해하다. di가 영어로 뭐야? 분리. 해결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resolve, absorb. 뜻이 뭐가 돼? resolve의 뜻은 뭐라고 한다? 시작. 해결하다. 결심하다. 애를 봐서 뭐야? 용서하다. 확인해 보시고. 용서하다, 면제하다, 무죄라고 하다. 용서하다, 면제하다, 무죄라고 하다. 확인해 보세요. 됐습니까, PD님? 음,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수능형 단어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뭐냐면 얘가 혐오하다라는 뜻이야. 몹시, 싫어하다, 혐용하다. 그럼 우리가 수능이 알고 있는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hate. 좀 뭐, dislike 정도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경찰 영화에서 보면 어떤 단어가 나왔어? 그쵸? 봐봐. 얘가 혐오하다, 혐오하다. 뭐라고?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그럼 어떤 단어가 있죠? 애를 빼봐. 공포로 한 단어. 우리 공포영화 무슨 법이라고 하죠? 호러무비. 호러 공포죠, 여기. 호러. 공포영화를 혐오하다, 싫어하다. 그쵸? 어른들은 좋아할 수 있는데 애, 따라해봐. 저는 콩글리시, 에이비는 다 애를 살려줘요. 애가 공포영화 좋아해요, 싫어해요? 애, 7살, 8살. 완전 싫어하지.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지. 공포영화 애들 싫어해요. 애가 공포를 싫어한다, 혐오하다. 이렇게 배우세요. 다시 한번 시작. 애가 공포를 싫어하다, 혐오하다, 이렇게. 그럼 저거랑 또 같은 나올 수 있는 예상 단어는 어버머네이트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럼 여기 봐봐. 똑같이 에이비 빼고 전미어 에이비 빼면 이 단어 보이죠? 얘가 오맨이야, 오맨. PD님, 오맨이라는 공포영화 아세요, 혹시? 옛날에 있었는데. 몰라, 따라옵니다. 얘가 뭐냐면 불길한 징후예요. 뭐라고 한다? 시작. 불길한 징후. 근데 어떤 징후라고? 불길한 징후예요. 애는 공포영화 오맨이라고 있었어요, 징후. 그럼 선생님, 이 불길한 징후를 싫어해, 좋아해, 애가? 애가 싫어하죠. 어버머네이트, 혐오하다. 이렇게 같이 외우면 돼요. 그러면 혐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뭐가 있다? 물론 디슬라이크, 헤이트가 있지만, 뭐가? 애폴. 어버머네이트. 이렇게 두 개 정도 외워주셔야 돼요. 경찰 사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옆으로 갑니다. 그럼 선생님, 전 오멘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럼 수능 영웅가도 중에서 페노머넌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현상이야, 현상. 지금의 단어는 현상이죠, 현상. 과학적 현상. 얘는 뭐야? 비과학적 징후, 불길한 징후. 같은 배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시작. 오멘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페노머넌. 현상.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어요? 현상. 징후, 어버머네이트. 불길한 징후를 뭐한다, 애가. 시작. 혐오하다. 애가 공포 영화 뭐야? 싫어하다, 혐오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PD님 여기까지 한번 잡아주세요. 잠깐. 자, 갑니다. 반복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솔브란 영어 단어 해결하다. 이걸 먼저 외워야 돼. 해결하다. 해결하다.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야. 뭐가 있어? 안 되겠어. 내가 처리할게. 몽둥이 갈 갖고 와. 갈 갖고 와. 그럼 리절브. 해결하다, 결심하다. 뭔가 확 하겠다는 거야, 결심하다. 근데 애를 봐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시작. 용서하다. 애를 봐서 용서하다, 면제하다, 무죄라고. 애가 있습니다. 집에 애가 있어요. 임신한, 임신한, 임신한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거. 이러면 용서해야죠. 그래서 뭐냐면 시작. 애를 봐서 용서하다, 면제하다, 무죄라고 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반복 들어갑니다. 솔브란 영어 단어가 뭐가 있다? 시작. 해결하다. 리절브의 뜻은 뭐라고 해? 시작. 해결하다, 결심하다. 앱솔브의 뜻은 뭐야? 시작. 애를 봐서 뭐한다? 시작. 용서하다. 애를 봐서 뭐한다? 시작. 면제하다, 무죄라고 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절브의 뜻은 생각해. 비아이가 불리. 내가 저 남자를 녹여버리겠다.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용해하다. 해산시키다. 내가 저 여자를 녹여버리겠습니다. 뜻이 뭐가 돼? 시작. 용해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애가 공포영화 좋아한다, 싫어한다, 혐오하다. 그래서 hate, dislike와 같은 accord. 뜻이 뭐야? 애가 공포영화 혐오하다. abominate. 오멘이 불길한 징후야. 이 불길한 징후를 abominate, 혐오하다. 그럼 오멘이라는 단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 콩글리시. 얘가 현상인데. 이걸 콩글리시. 폐에서. 폐에서 피나는 현상. 시작. 폐에서 피나는 현상. 시작. 폐에서 피나는 현상. 이렇게 콩글리시로 외우시라는 거. 됐나요? 됐어?